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브이영어 김지영입니다. 행복하고요. 지난 세월에 책임을 지자 제가 1년에 굉장히 1년 동안 많이 말하는 몇 가지 멘트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 시기가 정말로 왔네요. 참 올해 사회적 분위기도 올해 정말 우여곡절이 좀 많았고 여러분도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었고 영어적 측면에서 좀 더 부담을 주는 시험들이 나오다 보니 특히 9평 기준으로 6, 9평이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 이제 뭘 해야 될까 싶은 시기가 왔는데 그걸 좀 제가 도와드리려고 해요. 이제 파이널 얘기를 하겠습니다. 각설하고 그냥 바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지난 세월 책임지자.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할 수험생이라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정상적이라는 건 진짜 나의 목표를 위해서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다 싶을 정도로 절실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면 계속 새로운 문제들만 풀면서 감각적으로 뭐가 오겠지가 아니고 네가 건드렸었던 문제들 중에서 맞건 틀리건 애매했거나 안 됐던 부분들을 내 인생에 걸려있는 수능 시험장 전에 끌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야. 책임은 져야 되지 않겠냐야. 완벽할 수는 없어 얘들아. 절대로 완벽한 상태에서 시험장 들어가는 거는 죽을 때까지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해왔던 것들에 대한 완벽한 책임밖에 없어. 앞으로의 완벽함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우리 운명을. 해왔던 거는 내가 책임질 수 있잖아. 그걸 도와드리는 수업이 될 거고요. 네 가지를 주로 얘기해드릴 거예요. 챕터 명이기도 합니다. 이 수업에서는 첫 번째로는요. 지난 세월 동안에 네가 꼭 봤어야 되는 킬러 유형의 기출 문제의 주요 문제들 다시 한번 리와인드 할 겁니다. 특히나 올해는 이슈가 크기 때문에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의 주요 문제들 다시 한번 좀 리와인드 할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문제도 조금씩 더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똑같이 적용할 것인가. 파이널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4번 빼고는 나머지는 제가 다 개인적 취향으로 만든 문제들이 아니고 다 기출로 구성을 해놨고요. 킬러 기출에는 총 4가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빈칸, 그 다음에 순서, 그리고 삽입, 그리고 어휘 문제. 저는 어휘 문제에는 아직도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좀 있을 거라고 봐서 이건 좀 여기다 넣어놨고 뭐 빅킬러 유형도 마찬가지로 의외로 그런 분들 되게 많더라고. 6급형 문제들에 대한 피드백을 보통 할 때 본인들은 자꾸만 빈칸, 순서, 삽입, 21번의 미출을 함축 의미 뭐 이런 유형들 위주로만 얘기하는데 의외로 뒤에 장문 43번에서 45번 틀리는 분들이나 41, 2번 틀리는 분들이나 요양문 틀리는 분들이나 무관한 문장찾기 35번 틀리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 그거는 좀 약간 좀 잘할 수 있겠지 다음에 이러고 넘어가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어, 빅킬러 그런 유형들 있죠. 뭐 구체적으로 제가 뭐 말씀드리자면 빅킬러 유형에는 뭐 이런 유형들 보통 들어가 있습니다. 뭐 말로 그냥 얘기할게요. 얘는요. 무관한 문장, 밑줄 함축 의미, 요양문, 데이파, 장문독해, 업법 이런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도 우리가 책임져야 될 건 책임져야 돼서 내가 또 실수로 한 2점, 3점 틀리지 않게끔 해드리게 하기 위해서 요거 넣어놨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파이널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큰 양으로 또다시 때려박는 건 좀 안 할 겁니다. 파이널은 저는 짧아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또 대단한 정보들을 주면은 여러분들 자신감만 떨어질 수도 있고 해왔던 것들에 대한 책임지는 정도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각 유형별 예제 플러스 4문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총 5문제죠. 예제는요. 올해에 나왔었던 여러분들이 꼭 책임져야 되는 사항들의 평가와 문제를 예제로 놓고 그걸 제 말투로 다 분석해놨어요. 책에다가. 물론 수업도 얘기를 합니다만. 분석 다 해놨으니까 그거 확인하면서 아 올해 이런 느낌이었었구나라는 걸 다시 좀 보시고 추가적인 네 문제들은 그것이 어떻게 연동돼서 더 추가로 나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됐지 얘들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문제도 올해 평가 문제나 교육청 문제 또는 예전 문제 가리지 않고 넣어놨습니다. 중요한 건 그냥 다 때려박았어요. 됐지요? 예제는 다시 얘기하지만 제 설명이 페이지로 따로 부여되어 있다는 거. 분석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 제가 매년 파이널 때마다 하는 건데 V단어 책임지긴데요. 올해도 이미 V단어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 특히나 많이 많아서 너무나 감사한데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제가 피드백하면서 야 V단어에서 했던 거 이렇게 나왔어 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이 수업은 아마 되게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치? 자 근데 그 중에서도 V단어에 대략 190개에서 200개 정도의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한 번은 다시 보고 들어가야 될 단어들을 다시 좀 추려서 올해 여러분들의 기출 문제나 아니면 EBS 문제에서 나오는 문장들로 조금 교체를 해서 아 이 단어 확실히 또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고 새로운 문장으로 좀 집어넣어 드렸어요. 뭐 너무나 중요한 문장들은 제가 V단어에 있었던 기출 문장 다시 쓰긴 했습니다만 좀 이제 기출 예문들을 좀 달리 바꿨었던 것들 해서 V단어에 네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단어 한 번 다시 재탕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쭉 빠르게 정리를 한 번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파이널 모의고사예요. V모의고사예요. 얘는 2회에 들어가 있고요. 총 2회. 18번부터 45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풀세트 모의고사인데 물론 듣기는 제외합니다. 듣기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땠으면 좋겠냐면 딱 작년 수능 듣기나 올해 6, 9평 듣기 근데 이게 너무 기억이 나면 안 되니까 작년 6, 9평 듣기를 세팅을 하나 해놓고 같이 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듣기도 뭐 제 나름대로 이렇게 뭐 제 목소리로 듣기를 해달라고 하는 성우 역할을 해달라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 이거 할까 말까 했는데 여자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잖아 얘들아. 하이 영희 where you going 하이 민수 oh where you going oh 막 이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좀 그래서 그냥 딱 철저하게 평가원에 맞춘 듣기 속도나 이런 게 좀 나을 것 같으니까 그거는 같이 동반해서 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정리를 좀 한 번 해드릴 겁니다. 자 고 정도고요. 자 그 다음 사실 제일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업 내내 제가 지금 자신을 추업하다가 중간에 끊고선 이제 OT를 찍는 거야. 제가 항상 OT는 내 수업에 그 느낌을 그대로 전달해두고 싶은 어떤 욕심이 있어서 그래. 나는 얘들아 이 수업이 요 문제 예를 들어 딱 개별적인 한 문제가 있어.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이제 이거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 이제 파이널이기 때문에 야 이 문제 이렇게 푸니까 정답 몇 번 나오더라. 이거 말고 이제는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쪽으로의 수업에 포커스를 다 맞췄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투도 요거는 요래서 정답이다. 물론 얘기합니다만 야 이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느낌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소위 얘기해서 빈칸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의 첫 문장 읽었는데 우와 뭔 개소리하고 완전 튕겨. 그럴 땐 어떻게 할래? 그런 유형들을 많이 얘기해놨어요. 파이널이잖아. 이제는 새로운 정보보다는 이런 상황일 땐 이렇게 하자가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는 행동 영역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 위주로 제가 수업을 많이 해놨다. 그치? 이미 해놨고. 자 그 다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업을 최대한 현장 중심의 사고와 필기 위주로 해놨어요. 그니까 무슨 분석서처럼 이게 제 올인원 수업이나 뭐 부위 유형 독해 뭐 부위 빈칸 순차 서비처럼 막 뜯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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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 말고 현장이어야 되잖아. 파이널인데 얘들아. 현장에서 너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최대한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필기하는 것도 그렇고 특히 생각하는 건 솔직히 말해놨어요. 야 이건 나 튕겨서 못했을 것 같아.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말로 해놨다고 그걸. 또 하나는 필기도 보통 때 제가 칠판 나눠가지고 항상 오른쪽에 이제 지문을 이렇게 깔고 제 나름대로의 깔끔한 멋진 노래를 이렇게 막 써드렸다면 막 연결시켜드리고 지금은 현장처럼 봐봐 방금 전까지 순서비할 문제 찍었었거든요. 색깔은 신경 쓰지 마시고 현장이었으면 나는 아 요렇게 생각했을 거고 아 요기 날렸을 거고 이게 이렇게 연결된 걸 봤을 거고 이런 거 동그라미 쳤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실전적으로 시험지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해놨어. 시험지라고 생각하고. 믿니? 그래서 아마 좀 많이 도움이 될 것이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네가 표시했었던 것들과 저인관과 이렇게 잘 상호 비교를 하시면 아 내가 이제 수능적 마인드로 가고 있구나. 이제 파이널 그 수능까지 왔구나. 라는 걸 비교를 많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친절하게 막 하나씩 다 필기해드리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파이널이잖아 얘들아. 이제 실전이어야 되니까. 자 그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 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만약에 나는 아직 양적으로 충분하게 많이 풀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파이날 일하고 파이날 만이라도 어떻게 좀 해서 단기간에 점수를 올려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 수업을 듣는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얘들아. 다시 봐봐. 최근에 순서배열 문제잖아. 아 이거 최근 거 아니네. 이거 2013이네. 최근에 나왔었던 문제도 이제 이전에 있는데 니의 생각 자체가 와 나는 지금 문장 삽입이랑 순서배열 자체가 되게 안되네. 라고 하는 생각이 훨씬 더 크다면 파이널보다 V 순서 삽입을 들으세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파이널은 압축적으로 앞전에 했었던 것들을 제가 펼쳐드리기는 강좌이긴 하나 유형 자체가 순서 삽입은 그냥 압축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넘어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아니 제가 여기서 예제 하나랑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 한다고 해서 니가 퍼방 하고 모든 문제가 풀릴 건 아니잖아요. 정리하는 역할은 하지마. 알겠지 얘들아? 빈칸도 마찬가지야. 제가 이 교재 안에 빈칸 유형 넣어놨지만 아 나는 자꾸만 빈칸의 본질적인 그릇기가 잘 안되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런 분들은 파이널보다는 V 빈칸으로 가세요. 기간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아 뭐 어쩌라고요. 지금 남은 시간 고민할 게 아니고 안 하는 걸 고민하시는 게 중요해요. 안 한 걸 하시고 다 못 끝내더라도 마지막까지 니가 해야 될 거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 얘기도 꼭 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건 나는 특정 어떤 유형이 너무 좀 심각하게 안 돼서 해야 될 거는 파이널보다는 그 본격 강좌를 가시면서 제대로 공부하시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여러 문제들을 양치기에서 문제를 좀 풀어봐야겠다. 라고 해서 파이널를 하겠다. 그런 분들은 일단 절반은 오케이 절반은 아닐 수도 있어. 절반은 오케이 라고 한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했었던 문제에 대한 양도 많고 요거까지 하겠다. 그러면 오케이. 근데 전혀 양쪽으로 충만하게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되는 건 유형별로 지금 다섯 문제 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그래서 차라리 제 강좌 중에서 V 순서사 아니 뭔 소리야. V 스피드 강좌로 가는 게 더 나을 수 있어. 양치기를 만약에 할 거라면 V 스피드 강좌요. 그것까지 만약에 다 하신 분들이다. 그럼 가셔도 돼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파이널 강좌에서 이제 실전 모의고사도 하고 주요 유형 정리하고 업법도 정리해드리고 단어도 해드리고 필요한 분들 당연히 있을 거지만 지금 9평 이후로 나의 상태 자체가 단순 파이널이 아니고 어떤 특정 유형에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거나 양을 제대로 늘려야 되겠으면 제가 방금 얘기해드렸던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 됐지 얘들아? 지금 내가 자꾸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가 예전과 다르게 올해는 진짜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해 이래서 그래. 그래서 예전 같으면 파이널 이렇게 하면 EBS 연기빨이 되게 쎘었기 때문에 EBS 막 이렇게 중요한 질문 치료 준 다음에 너네한테 해주고 막 왜 암기시키고 이게 효과가 있었단 말이야. 이제는 아니래서 그래. 최근에 막 올리는 영상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게스트 영상. 이제는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일어내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 세월을 어느 정도 제가 책임을 져야겠다. 나는 올해 모의고사를 그냥 보기만 받고 그냥 충만 정리했지 제대로 내가 실전에서 어땠어야 되는지에 대한 책임을 못 졌다. 이 강좌에 플러스 알파 더 추가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이걸로 확인하시면 되겠고 실전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런 거 제가 수업 이렇게 연기를 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저는 이제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화이팅 하자.